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요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요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승리를 지속시키게 되는 비결이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겸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무엇 하고 나서 이기고 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축복을 받은 질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저놈은 나쁜놈이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다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교만해지고 깨어지고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22절에 너희가 디베라와 마서바 기브롯 하디와에서도 요아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이곳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지명 장소는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선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통과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한 번 승리로 잘난 척하지 말고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오늘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의 승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나